안중근한테 이또 저격 임무를 맡기고 안중근이 누구한테 상의하고 했느냐 혼자 결정했느냐는 아직도 논란적이긴 하지만 아 이또 저격한 걸? 부탁을 했을 때 안중근이 그랬다고 그래요 마침 죽을 자리를 찾았는데 잘 되었어 라고 얘기했죠 자위를 위한 거지 자치를 위한 거지 민간 무기만 얻어가지고 동포들을 모아놓고 마족하게 오면 싸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만들어서 사격술도 가르치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일종의 예비군 비슷한 거야 농민인데 농민인데 비상시에는 손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로 양성을 해놓은 거죠 이 부대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을사늑약 나고 하면서 이범윤의 친척형이 이범진이라고 러시아가 당시 공사했었거든요 그 아들이 이위종이라고 헤이금일사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 이범진에 대해서는 평은 좋지 않았어요 평은 좋지 않은데 어쨌든 집안 전체가 일본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의병부터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천 명에서 한 5천 명 정도 간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무기가 있으니까 정도 규모의 의병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직 이제 1907년 8년 무렵인데 국내에 있었던 의병과는 또 다른 의병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이제 옛날 울산 늑약위에 활동하던 양반의병이라든가 군대 해산에 들어간 대한제국 군인 출신이라든가 이제 간도에서 또 다른 의병 부대가 만들어진 건 주로 간도에 있었던 이주민들을 하고 또 이제 대한제국 정부에서 어쨌든 무기를 지원했던 다른 걸 지원했던 간에 이 이범윤 휘하의 부대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간도에도 우리나라에 의병들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의도가 생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고 나중에 이제 서전서숙이나 신형무관학교나 간도 교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군사훈련을 계속하는 그런 이제 독립군 부대를 양성하겠다고 하는 꿈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대가 1908년에 그러니까 이범윤 부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관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제 연해주 일대 간도 일대에 있는 이범윤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러시아에서 러시아로 귀화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가 최재형이라는 분이었어요 전 감사한 형 출신이요 이름이 똑같아 농담한 겁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이분이 별명이 빼치카 최 빼치카였어요 난로 빼치카는 우리 군대에서 쓰는 난로 난로죠 난로 러시아가 추우니까 얘기가 좀 조금 세지만 사실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윤석열 씨든 누구든 간에 한 사회의 좋은 지도자상은 어떤 거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얘기를 좀 딴 데로 좀 튀어보죠 혹시 수호지 보셨어요? 수호지 읽어보셨어요? 수호지의 양산박 두목이 송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송강의 변호가 뭔지 기억해요? 모르겠습니다 급시우 급시우 급시우가 무슨 뜻이냐면 급할 때 친구 급시우 급할 때 생각나는 친구가 급시우예요 그런 친구 있어요 저도 아 이거 정말 곤란한데 누가 날 도와줄까 싶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급시우 급시우 이게 이제 동양사회에서 충시하는 덕이라는 거거든요 평소에 덕을 베푼다고 하는 것 사람이 후덕하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저 사람이라면 날 도와주겠지 싶은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의 자질이에요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 뭔가 정치를 잘 모르잖아 사람이 후덕하다 덕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사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지지율이 아직도 40%가 넘쳐나는 게 말인데 레임덕이 있느니 없느니 그렇게 언론에서 집중 공격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취임 이후에 광주의 항쟁 기념식 할 때 희생자 가지고 딱 안아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안아주겠구나 이런 인상을 국민들한테 줬어요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윤석열이 생각나겠냐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요? 생각 안 나요 좀 무섭기만 하지 윤석열이 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무서운 건 그런 건 동양사회에서의 지도자 덕목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 따뜻함이죠 어려울 때 저 사람이면 도와줄 것 같다는 것 최재형이라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공부를 했어요 부모가 러시아로 귀화를 했고 어렸을 때 러시아인으로 자랐고 러시아에서 러시아 군으로 1차 대전에도 참전을 했었고 전주 참전을 했었고 그리고 제대한 다음에는 러시아 군대에 소고기를 납품했어요 군납 군납업자였어요 그래서 한국인 중에서 제일 부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만 챙긴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한국인들을 도와주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치카라는 별명이 생겼어요 추울 때 생각나는 사람 추울 때 날라처럼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 자기가 돈이 많기도 했지만 그 돈을 아낌없이 동포들을 넣는 데 썼거든 그게 쉽지 않은데요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도 역시 또 이제 의병이 최재형의 의병을 요지한 거죠 이범륜하고 최재형은 의형제를 맺었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연해주와 간도의 일대에 있는 한인 사회가 이범륜 최재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크게 묶인 거죠 이 그룹이 1908년에 국내 진공 역전을 해요 진공 작전이 뭐냐면 작전의 목표가 뭐였냐면 홍범도 부대와 합류한다는 거였어요 그만큼 당시에 한국 북부와 만주는 사실 하나로 묶여있었어요 독립군 세력이 하나로 묶여있었어요 청산리 전쟁의 전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부대와 연합작전을 하기 위해서 수천 명, 삼천 명이라고도 하고 오천 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대가 압록강을 넘어서 한반도까지 들어왔다가 대체로 패배하죠 초전에 일부 승리전을 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패배해요 이때 화력이 안 되니까 이때 안중군도 그 부대의 좌영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중군 장군이라고 하는구나 자기가 장군이라고 그런 것이 그냥 좌영장이라는 직권을 받았으니까 지휘관이었어요 지휘관으로서 대략 한 200명 정도의 부하를 이끌고 전투를 했죠 초전에서 승리를 했어요 일본군 5명을 포로로 잡았어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포로로 잡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 포로를 다른 부대원들이 다 그래요 외놈들은 우리를 포로로 잡으면 불문곡직하고 다 죽이는데 죽이는데 그리고 죽여서 그 시체를 역 앞에 걸어놓고 그러는데 이놈들 우리가 죽여야지 그런데 안중군은 그냥 놔주자고 그랬어요 그게 만국공법이라고 당시 국제법에서 포로에 관한 국제협약이 체결된 게 몇 년 안 됐었거든요 안중군은 굉장히 선진적이라 그걸 알았어요 만국공법에 포로를 죽이는 법은 없다 돈을 가둬두었다가 돈을 받고 배상금을 받고 풀어주거나 가둬둘 데가 없으면 바로 풀어줘야 된다 그게 국제법이다 일본이 국제법을 안 지킨다고 우리가 안 지키면 똑같은 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굉장히 앞서 나가신 분이 앞서 나가면서도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동양평화론도 저희가 참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일본군들한테 훈계를 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너희들이랑 우리랑 너도 처자가 있고 고향이 집이 있고 너라고 무슨 이렇게 총 들고 나와서 목숨 걸고 싸우고 싶었겠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이게 다 이또 히로부미가 잘못한 것이다 조선 통제를 잘못하고 조선인들을 학살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니냐 그러니 이또 히로부미를 미워하고 정략을 바꾸도록 노력해라 훈계를 하고 풀어줬어요 얘들이 가서 뭐라 하겠어 훈계를 듣고 그냥 그대로 하겠냐고 바로 저쪽에 조선 독립군 부대가 있다고 알렸겠죠 일본 군대가 이제 뒤를 추격하는 바람에 ningar 폴로우 유장기 폴로우 유장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